전남도 의회 박원종 의원은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첫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원종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답례품의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요구하고, 기부금 사용 계획과 활용 결과 보고를 통해 전남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전남의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